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준석 씨도 참 문제가 많지만 지금 문재인 씨도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정말 왜골수로 집착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선언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남북 합의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불편하게 만드네요.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오른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남북 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돼야 될 약속이다. 아마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정신나간 주장을 지금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반대편에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문정부 북이라는 교우의 친구의 집착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은 문정부와 달리 비핵화 확장 억제 강화 정책을 시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 보시죠. 어떤 내용을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재인이 추구하던 비핵화 선언이란 것이 완전히 거짓으로 들통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북한이 여러분들 법제화 했지 않습니까. 핵 사용을. 완전히 갖고 논거죠. 그러나 계속 문재인은 비핵화 평화선 내 외골수로 집착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계례의 수건이다. 계례의 수건이는 그냥 그건 소설가가 쓰는 표현이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렸는데 그게 공산주의자들하고 약속을 한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종이조각이 불가한 건데 그건 역사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 무슨 협상을 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 무슨 약속을 하는 겁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한 합의는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돼야 될 약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공식적으로 대북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아마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을 앞두고 서면 축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최근 심경과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 갖고 놀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갖고 놀았고 이제 핵을 완성했으니까 그냥 자신들의 헌법에 규정을 넣어 가지고 언제든지 핵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이 지금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팽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여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놀았는데 지금도 이런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겁니다.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팽화의 터전 그거는 뭡니까. 소설가들이 쓰면 제격인 정치적 수사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간을 벌고 해 가지고 핵을 완성시키는 데 다가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일체 없는 겁니다. 평양 공동선은 과거부터 이뤄낸 남북 합의들의 결집체고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정신나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부정회가 이런 권력 장악하고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그 여세를 몰아 가지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선언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 가지고 2020년 총선을 또 사전투표 조작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훔치고 전국 평균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훔친 거 아닙니까 12.5% 빼앗고 12.5% 쑤셔넣고 사전투표 선거인 수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에 여러분들 평균 25%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을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좌파 여러분들 장기 집권 30년 좌파 장기 집권 50년 일이 이해찬 입에서 터져 나온 거죠 부정선거하니까 참 재밌거든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부정선거 사전투표 여러분들 표 조작하면 권력을 마음껏 여러분들 그냥 누릴 수 있으니까 거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아우성 치던 여러분 관계없이 종전선하고 평화협정 맺고 그걸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미국이 브레이크를 안 걸었으면 그냥 바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가 겁난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 사기한 놈들을 다 잡아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또 총선 여러분들 조작합니다 지방선거를 조작했는데 또 총선을 왜 조작 못합니까 스카이 블루님 말점처럼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써도 아무것도 이런 격한 표현이 아닌 거죠 여기 이런 김정은이가 문재인이 보고 야 엿먹어라 바보 천치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먼저 핵폭이 없다 9월 9일 날 여러분들입니다 선제적 핵 사용을 법제화하겠다 법제화했지 않습니까 이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선제적 공세적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북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9월 9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7자 제7자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의제를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1만 5천여자에 이르는 이번 연설 전반부의 상당 부분을 핵무력 관련 내용으로 채우며 핵무기 보유 강화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아니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그냥 약속을 그냥 뭡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 해임하고 나서 양산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냥 입을 닥쳐야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9.19 핵 무슨 남북 무슨 평화협의를 그냥 협정을 그냥 준수해야 된다 이런 정말 참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찬 거죠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한 북한은 이번 법령을 통해서 핵무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법으로 명시했다 핵무력 관련 명령 지휘체계를 명확히 세우고 상시적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깡패가 아니라 책임는 핵보육으로 자리매김하겠던 의도다 완전히 상대방의 약속을 다 어겨버렸는데 뭘 지금 와가지고 뭡니까 남북 합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할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참 쌍판을 보니까 참 당장 여러분 중앙일보가 한마디 했네요 사설에서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신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보면 문 9.19 군사합의 이행해야 될 약속 북한 핵사용법제하에서 핵시험 압박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다운 사람이 이렇게 없는지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하게 선회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에 대해서만 집착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한미일 안보체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부정선거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러면 가졌던 그런 자신감이라는 것은 다 선거사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을 다 개발해서 실전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체제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체제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죠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태양강 사업이 뭡니까 그게 빙산 일가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엄청나게 해먹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볼 게 아니고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선거를 못 지키게 되면 그냥 적치하에 놓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치하에 놓인다고 거의 적치하에 놓일 뿐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만 공병호 tv에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식상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식상한 것보다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식상한 것이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뭐죠 식상한 것이 낫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도덕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를 훔치는 겁니다 선거를 사기로 치르면 그냥 간단하게 나라를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대해서 순서가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제 인사할 수 있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인사할 수 있는 것보다는